5월 첫날 수국이 핀 것을 잊고 있었네요 매년 보는 집앞의 수국이지만 전 꽃몽울이 하나에서 작은 꽃들이 몽글몽글 자라는 수국이 너무 이쁘더라구요 오늘은 텃밭에 심을 묘목을 사러 갑니다 가다보니 여기저기 벌써 작물들을 심었네요 날이 추워서 심자마자 얼어 죽을까봐서 좀 미뤘는데 다른 밭들에 벌써 심은 걸 보니 늦었나 싶기도 하네요 시계식으로서 그것도 낫도 집이 나왔고 나왔던 거 여기가 바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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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비 타크리카 우 미 미 아, 미니? 짧은 있어요? 큰 거 없어요? 그러면 노랑보호를 3개 주세요. 짜장에 누워지면 여기 다 조화해주세요. 브라운드 굿 힘낸 aç д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소금은? 소금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요. 아줌마, 우리 앞에 있는 맵제기. 우리 아줌마, 오이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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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하는거에 오이이고추 고기. 요리하는거에 오이. 요리하는거에 왔어요. 오이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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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담아드릴게 당연히 이렇게 수놓을거 같애 여기 너무 좋은많이 있어 여기잖아이 식고나니 많아보이네요 돌아오는게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나 봅니다 이제 어린 수국도 많이 자랐습니다 수국이 빗물에 떨어지기 전에 많이 봐둬야겠어요 수국이 빗물에 떨어지기 전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